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맨 처음에 전쟁 초간에 이라크를 어떻게 했는지 전쟁 시작할 때 이라크에서 통신체계 있잖아요. 그거를 교란시켰습니다. 이라크에서 통신체계를 교란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 전투관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었던 사람이었지? 군대에서 어떤 보직을 맡았을까요? 보안사령관... 보안사령관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야? 통신을... 통신을 담당하는 거죠? 남교들이 혹시 쿠데타 음모를 일으키지 않나? 남군들이 쿠데타 음모를 일으키지 않나? 그런 거 다 관리하고 체크하는 사람인데 진짜 쿠데타는 누가 일으켰어? 내란 음모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. 내란 음모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잖아? 내란 음모를... 내란 음모를... 내란 음모를... 그러니까 장군들 내란 음모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내란 음모를 일으킨 거야. 네. 그 다음에... 37번까지 했지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